웬만하면 이런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댓글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요즘에 조갑재 씨가 다시 부정선거가 없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떠드는 부정선거 업무론자인 공병호는 사기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기가 좀 그래서 어제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오늘 거론하고 싶은 것은 조갑재 씨가 1945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병호는 1960년생입니다. 조갑재 씨는 기본적으로 언론인으로서 명성을 많이 날렸고 저는 20대 학위를 마치고 저는 경제학을 했고 경제학 가운데서도 수량 분석을 주로 여러분들 담당하는 그런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자로서 작가로서 강연자로서 그다음에 유튜브가 활성되면서 유튜브를 했지만 원래 다른 유튜브처럼 유튜브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원래 작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평이 아마 다른 유튜브들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공병호 tv는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송출량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바닥 수준이지만 제 자신이 그런 부분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조갑재신은 왜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가 왜 여러분들 총대를 메고 부정선거 은폐론자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는가 이 문제를 제가 한 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때는 그게 특별한 사연이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연과 이유는 대부분 행동하는 주체가 숨기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참 알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갑재가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그렇게 광분하는 것일까 저 양반이 지금 연대가 80대 가까이 됐는데 무슨 사연이 있기에 무슨 이유가 있기에 저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그냥 전부 없다고 입 닥치고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하는가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는 조갑재 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아들과 관련된 그런 신체상의 특정 부위와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이 메디칼 닥트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의료 분야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불구하고 처음부터 닥치고 뭐죠 박원순 씨의 아들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광주광역시의 5.18 여러분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본인이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한쪽을 두둔하는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하고 그리고 연구 주제로 그렇게 다루지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의사들보다 더 신념과 확신에 들어가서 조갑재 씨가 부정선거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신문기자 이름 걸 쓰는 수준 정도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규제가 짝짝꿍이 돼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나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확신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가설 수준의 가설 검증을 한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하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특별한 이익이 있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갑재는 왜 부정선거 은폐 필사증인가 미스테리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람은 남지 않으면 맹렬하게 활동을 대부분 잘 안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 지사적 사람 지사적 인간이나 이념적 인간들이 있어 가지고 크게 이득이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념을 위해서 몸을 불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인간은 동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막 움직이지 않죠. 인간은 자기에게 남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간혹 지사적인 인간이 들어 있지만 그 경우는 가뭄에 콩나귀처럼 그렇게 드문 경우죠.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보시죠. 한없이 선해질 수도 있지만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양심이고 뭐고 여러분 다 팔아치우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여러분들 악을 치룰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지금 근래의 여러분들 아랍의 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도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독재 국가들을 보게 되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국민을 뭐죠. 자국민이 그냥 죽든 살든 간겠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당과 자기 가족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면 별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동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익이 안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갑제 시의 이익이 뭐냐 이야기죠. 공병호의 이익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는 채널이 정체가 된 지 한 2년 정도가 됐고 평균 송출량의 10분의 1 정도를 줄였고 그걸 줄이는 방법은 추천 동영상을 완전히 배제를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따르게 되면 유튜브 같은 경우 추천 동영상이 80% 검색 같은 것이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추천 동영상을 80%를 빼버리게 되면 그러면 10분의 2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통제하고 그다음에 뭐죠. 한 달에 한 1200명 정도의 구독자 수를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실방송에서 이런 일정 부분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죠. 뭔가 이렇게 실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온 지가 꽤 된 겁니다. 꽤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는 선거 부정을 부러진 데 가지고 여러분들 이익이 없습니다. 손해를 막대한 손해를 본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병호가 사기꾼이 아닌 것은 공병호가 사기를 치려면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공병호는 이득이 없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가 사기꾼이라는 조갑제의 주장은 옳지 않은 주장인 겁니다. 나는 이익을 본 게 없기 때문에. 수입은 평소 시기에 20분의 1 정도를 줄었기 때문에 광고 수입은 2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저는 이익을 본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받고 뭘 일을 할 만한 사람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받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소신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윤석열 후보를 공병호 tv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오빠를 받았을 때도 당연히 돈을 주죠. 그러나 노했습니다. 내가 그 양반이 그렇게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조갑제 신이 본인이 힘이 딸리니까 언론 후배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너희가 공병호를 좀 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엊그제도 문가십시가 공병호를 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깔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을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의 공천위원 그때 돈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모든 것을 점수화해서 다 발표했지만 결국은 뭐죠. 황교안 측이 원하는 사람들을 안 뽑아줬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 엎은 거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는 과정에서 어떻게 썼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론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여러분이 거짓 정보를 유포해 가지고 그냥 넘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때 황교안 씨는 직접 나섰던 건 아닌 거고 그러나 책임이 있는 거죠. 누가 나섰습니까 지금 부산시장에는 박형준이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선거가 끝났을 때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가운데 돈 준 사람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직접 제보를 했기 때문에 돈 얼마 주면 그냥 비례대표 리스트에 그냥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빼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국힘당 관계자가 찾아가지고 나는 이거 먹은 적 없습니다. 이걸 먹었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미래한국당 공천권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여러분들 광역시 시장이 뒤없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본인이 뭐죠 4.15 총선의 공동선대위원장 하면서 자기를 비례대표에 이어달라고 여러분들 한성교 당대표한테 연락해서 여러 번 압력을 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비교적 한국의 다른 남자들에 비해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여러분 거래를 하는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받거나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래한국당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그냥 뒤집은 거죠. 자기 사람 신기비 해가지고 그 동네가 그런 판입니다.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자 여러분들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병원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공병원은 부정승거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받고 채널 자체가 거의 뭡니까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뭐 이익이 된 게 없다. 그럼 조갑제는 무슨 이익이 있었냐 이야기죠. 조갑제는 순수하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갑제가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뭐죠 닥치고 부정승거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닥치고 부정승거 주장하는 것은 뭔가 뭐죠 선관위에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모양이 이준석이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하태경이도 정치를 해야 되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준석과 하태경은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 부정승거를 그리고 여러분 4.15 총선의 부정승거에 입을 다물었다는 사람 출시했지 않습니까 김진체도 출시했고 다 입 다물었다는 사람 출시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조갑제는 무슨 이익이 있었냐 이야기죠. 이익이 없는데 그 양반이 무슨 뭐 지금 그 나이에 지사가 돼가지고 뭐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부정승거 없었다고 외치겠습니까 보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 면 난 그렇게 안 믿습니다. 왜 보시게 되면 이 석종대라는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로 오랜 기간 동안 선거부정을 규명하게 해서 노력해 오신 분이고 이분은 아마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정미용 여름 아나운서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방문해 보니까 석종대 부정승거 국민감시단 단장께서 한 단톡방에 올린 글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석종대 님이 카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조갑제의 이야기가 나와서 올립니다. 어제 저 방송을 보고 석종대 단장께서 글을 올린 겁니다. 조갑제는 2003년 2월까지 월간조선 편집장 겸 사장이었습니다. 월간조선 2003년 2월 후에 우종창 기자가 16대 대선 노무현 개표 조작 부정당순 부정승거 추적기사 제목은 재건표 불은 전자개표 조작수 6페이지짜리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다음 달인 2003년 3월 주주총회에서 조갑제는 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이후 어느 날부터 조갑제는 부정승거가 없다는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부정승거 세력인 누구누구에게 뭐뭐 되었을 것입니다. 월간조선 2003년 2월 후 추적기사 재건표 불은 전자개표 조작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우종창 기자가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죠.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석종대 씨는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에 한성천 씨나 이런 분과 함께 긴 역사를 아는 거죠. 이후 어느 날부터 조갑제는 부정승거가 없다는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뭐가 남을 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럼 공병원은 왜 행동하냐 저는 손해가 막대합니다. 저는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대형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 올라서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들 여러분 크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 양반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순간에 광고사입을 극감하고 그다음에 추천 동영상에서 다 열애가 되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난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정리한 겁니다. 내가 대형 유튜브가 돼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정도 여러분들 그런 클릭을 자랑하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면 또 뭡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튜브 문을 닫으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제 콘텐츠가 천명이 천명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남자가 한평생을 살라 가는데 자기가 낳아서 잘 안 되는 나라가 선거 부정리 점층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다들 입을 다무니까 젊은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면 나라도 그냥 계속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조갑재 씨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박원순 씨의 아들 되는 박주선 씨 사건이나 5.189가 알리는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본인이 현장에 있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완전히 한쪽에 서 가지고 그렇게 뭐죠? 프로포겐다처럼 행동하느냐. 그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밝혀지겠죠. 어제 조갑재가 부정선거가 없었으니까 공병원은 보수 분열에 나서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도 맑았지 않은 소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없었는 것도 맑았지 않고 보수 중 분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선거 부정으로 보수가 괴멸되고 국민들이 뭡니까? 노예가 되게 생긴 데 그건 당신 눈에 안 보이나 그렇게 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지금 조갑재 씨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고정 댓글을 달게 되면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다 차단 시키기 때문에 제 방송의 이름들 사람들이 남긴 글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좀 감정적인 글은 다 빼고 금수님께서 과학과 수치와 통계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통계와 수치가 과학적으로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갑재나 정규제는 일체 이름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 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진지하게 진실되게 규명하기 위해서 파고든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그런 걸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치명적인 것은 2020년 4월 15일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서부총장 보궐선까지 8번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일관된 조작 방법들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갑재나 정규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 한 분은 참 어처구니 없는 분입니다. 모든 자연수에는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표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99%가 부정선거임을 증명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통계 분석을 아는 교수나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물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뭘 인지하게 된 건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한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이 80줄에 가까운 조갑제라는 사람이 4.15 총선 이후부터 입을 닥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 비냥냥거리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선거 부정세력들과 이런 야합이 됐다고 의심을 사람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80대에 가까이 된 사람이 무슨 이런 젊은 청년처럼 무슨 열정이 있어가 선관이 대변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간에 세월이 감히 때가 묻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은 젊은 날은 순수함 그 자체를 위해서 목숨도 이름도 던질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 이상의 액션이 과한 것을 보니 그들만의 모종의 짬짬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분도 추측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으니까 이익이 되니까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죠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있는 거죠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남긴 분들 의견입니다. 조갑재 씨는 왜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그러는지 박원순 씨의 아들 박주신 의로 부정 병력 사건도 그리 아니라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박주신이 또 검사 안 하고 해배를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조갑재 씨하고 여러분 같은 여러분들 조직에서 근무했던 한 5, 6년 정도 연장자 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 가운데 조갑재 씨 이야기가 나왔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기가 직접 보좌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총대를 메고 다니는 도저히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84명이라 여러분 찬성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받아들이면 그동안 자신의 주장에 엉트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 그게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부정선거 데이터와 증거들이 산더미 같은데 어찌 있도록 고집과 몽리만 부리고 있을까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렇게 그냥 고집이면 참 좋은데 그냥 고집이면 이렇게 집요하게 뭐죠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게 여러분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떤 자는 결정적인 사태에 스탠스를 이상하게 취하는데 그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이고 과학적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특정인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문가십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조갑재 씨가 여러분 언론인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 힘이 붙이니까 너희가 좀 까라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아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건 조갑재 씨 주문에 따라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패그리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그런 거 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자입니다. 패그리 짓고 있는 건 아주 딱 질색입니다. 문갑시 씨가 뭘 주장했는지 모르겠는데 미래한국당 공천위원회 그런 거 이야기했겠죠. 그 이야기는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첫째 공병원은 여러분들 미래한국당 공천위원회 자칭회가 간 게 아니고 한성규와 세 번 네 번 여러분들과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순수한 마음에 들어간 것이다. 두 번째 공병원은 공천관리위원장 하며 돈 받은 게 없다. 세 번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가지고 모든 여러분들 아마 그 당시 6명 내지 7명 정도의 공천관리위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점수를 매기게 해 가지고 점수를 합차로 해 가지고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3차 컷오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당선자를 결정한 거다. 넷째 그것을 뒤집은 데 가장 결정적인 인물은 박형준 씨. 부산광역시 시장이 했고 그 없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황교안 측의 사람을 뽑아주지 않은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박형준 씨의 사감이 크게 작용한 거죠. 박형준 씨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뒤로는 뭘 했는가 하니까 한승교 씨를 만나 가지고 자기를 비례대표에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를 뽑아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그걸 들어주지 않았고 저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전화를 받았고 뽑아주라고. 그러나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동선대위원장 하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부추겨 가지고 다 엎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을 통해서 사람을 매도하기 위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이런 거짓 정보를 다 유파하고 그걸 유튜브 방송들이 다 이런들 해 가지고 제가 매장될 뻔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정치판이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알고는 안 했겠죠. 다시 알으면 안 하겠지만 그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한 60, 59이죠. 그때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꿀리는 게 없습니다. 돈 받았으면 이게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날아갔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제가 공천관리비원에서 임명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몇 사람과 함께 접촉을 해 가지고 국민의 당 관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죠 당신 매덕 주면 그냥 리스트에 올려 놓겠으니 매덕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다른 사람도 돈 받았을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잠자는 사람은 갈 데가 아니지만 그래도 2020년 4.15 총선 때는 참 위급 했지 않습니까 문 정권의 독주가 거의 눈을 보듯이 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갑시 씨가 내를 두고 뭐라고 뭐라고 문갑시 씨도 아마 내하고 동갑일 거 바로 상사가 월간조선에 있을 때 아마 조갑재 씨였을 겁니다. 그래도 공병으로 까면 안 되죠. 참 내가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못하니까 당신이라도 그렇게 해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는지 그리고 분쟁적인지 그렇게 파당적인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당신이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해 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그걸 또 뭐 부탁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뭐죠 공병으로 까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뭐 공직에 가 가지고 무슨 뭐 이익을 구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자 자